머리숱이 적어지는 문제가 있는가? 머리카락이 지속적으로 빠지는 것이 보이는가? 만약에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일들은 아주 흔하며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 머리카락에 대해 해서 당신이 알아야 할 것. 사람의 머리카락 한 가닥은 보이는 부분인 머리카락 줄기. 모낭인 목은 그리고 머리카락의 영양분을 흡수하기 위하여 모공에 삽입되어 있는 부, 분인 모구 이렇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진 긴 가느다란 실과 같다. 머리카락이 꼭 필요한 기능을 수행하진 않더라도 그 존재 혹은 부재는 정신적, 심리적으로 사람에게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람은 이들이 일생 동안 가질 모공들을 모두 가지고 대여한다. 게다가 두피는 약 10만 가닥의 머리카락으로 구성된다고 추측된다. 평균적으로 머리카락은 한 달에 1cm가 자란다. 하지만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머리카락이 더 빨리 자라는 것은 정상이다. 또한 머리카락은 겨울보다는 여름에 더 빨리 자라는 경향이 있다. 그 질감에 대해서 말하자면 머리숱이 적은 경우, 보통 혹은 많은 경우가 있다. 하지만 당신의 머리카락이 많거나 보통이라 하더라도 특정 건강 상태에 따라서 머리숱이 옅어질 수 있다. 머리카락이 빠지는 이유 인생을 살면서 머리카락의 문제나 트러블을 경험할 수 있으며 도움을 찾아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가장 흔한 문제들은 50세 이후부터 머리숱이 옅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그 원인들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고 콜레스테롤 콜레스테롤 수치의 상승과 대머리에는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당신의 의사가 당신의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고 말을 한다면 이수 치를 낮출 계획을 세울 시간이 된 것이다. 높은 혈압 당신의 혈압이 높을수록 뭐 위카락이 빠지게 될 위험성도 더 커진다. 스트레스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흔한 증상이다. 좋은 소식은 당신의 스트레스를 통제하게 되면 탈모가 멈춘다는 것이다. 노, 환호원은 보통 머리카락의 영양소에 손실을 동반하며 머리숱이 서서히 옅어지게 된다. 당신이 이런 증상을 막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머리카락의 건강을 보조해주는 모든 영양소를 모두 제공하는 몸에 좋은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감염 탈모는 진균 혹은 세균 감염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으며 비듬처럼 보이게 하며 두피를 건 조하고 비늘 모양으로 변하기도 한다. 이 감염 증상이 심각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제 시간 안에 치료를 하지 않는다면 이런 질병이 머리카락의 두께가 영구적으로 손상될 수 있다. 호르몬 변화 이것이 여성들에게 발생하는 일반적인 탈모의 원인이다. 이 변화는 임신, 폐경기, 생리주기와 같은 특정식이나 갑상선 문제가 있는 경우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 부인과 의사들이나 내분비과 의사들과 상담에서 호르몬 수치를 확인해보는 것도 좋은 생각이다. 특정 약암 치료제들이 머리카락을 빠지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이 약만이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일부 항관절, 염약, 임신 조절략, 우울증 치료제 혹은 통풍 치료제들도 같은 효과가 있다. 영양, 결핍 머리카락이 빠지는 것은 젊은, 비타민과 같은 무기질의 부족의 결과일 수 있다. 머리숱 감소를 막기 위한 치료전에도 말했듯이 모든 주요 의학적 문제들을 배제하기 위해서 병원에 가보는 것도 좋은 생각이다. 그 외에도 머리숱 감소를 막거나 멈춰줄 수 있는 음식들 및 천연 치료제들도 있다. 비사이즈 디스, 데어, 아프즈 언드 내추럴 레머디즈 데프 캔 헬프, 프러벤트 오어 스탑 더라스 어브 시닝 헤어, 올리브, 뉴 혹은 로즈마리로 마사지를 해보자. 이 오일들 아무거나 사용해서 두피에 마사지를 해주자. 이 방법은 두피의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방법이다. 중성 혹은 천연 샴푸를 사, 용하자 이 방법은 모근에 화학물질들이 쌓이는 것을 막아줄 수 있다. 고데기, 드라이, 어이 매일 사용을 피하자 이 기기들을 매일 과도한 온도로 사용하는 것은 머리카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만약 이것들을 자주 할 필요가 있다면 머리카락을 말리고 고데기를 사용하기 전에 열보호제를 발라야 한다. 오디, 딸기, 블랙베리, 섬유, 뒤에는 섬유질, 항산화물질, 비타민 C, A, B, E, K가 들어있다. 또한 무기질, 구리, 마그네슘, 망간, 칼륨, 엽산, 미델라, 그산, 이 풍부하다. 그러므로 이 성분들은 머리카락 모공이 쉬는 단계를 유발하는 효소를 막는 능력이 있다. 이것이 모공의 활동, 적이고 성장하게 유지시켜줄 것이다. 이 베리들은 펠모를 유발하는 노화, 암, 신경성, 질병을 막아준다. 딸기는 비타민 C, 엽산, 망간, 칼륨이 함유량이 높다. 블랙베리는 많은 양의 비타민 K, 엽산, 망간, 엘라그산이 들어있어서 머리카락의 성장을 촉진한다. 석류는 자연에 존재하는 최고의 항산화물질로 간주되고 있으며 머리카락의 건강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 로즈잎 로즈잎은 꽃과 과일을 맺는 야생관목이다. 2. 씨앗으로 만든 오일은 화장품에 사용된다. 탈모에는 로즈잎을 식단에 더하고 그 오일로 두피를 마사지하면 좋다. 황이 풍부한 음식 계란, 견과류, 씨앗, 콩류 같은 음식의 섭취를 늘리면 머리카락의 저항성을 키우는데 도움이 된다. 보다시피 머리숱이 적어지는 것을 막는 것은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당신이 식습관 및 미용습관을 개선하면 6개월 안에 머리카락이 다시 건강해지고 강해지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